이 측면이 가장 넓은 붓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울 때 손바닥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 측면도 있지요. 손바닥으로 지워도 상관없어요. 그런데 불편한 사유는 뭐냐면 여기 땅이 많이 차지와요. 여기 모래가 다 걸려 붙어요. 그러면 흘러져야 돼요.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측면 이 부분으로 물을 닦아서 탄수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닦아서 이렇게 이렇게 땅을 가요. 여기 밑에 있는 물을 옆으로 이걸 사용하잖아요. 그 밑에 있는 자유가 바로 네 번째 셋으로 따라서 흘러가게 돼있어요. 이런 식사를 해야 될까요? 그 위에 땅에 있는 것 같아요. 그 위에 땅. 그 위에 땅이 많이 넣어요.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법을 알려 드릴게요. 코로나와 아이러스의 차이를 돕고 그다음에 굵기 조절로 한글자막 by 한효정